건강한 식생활, 제 2편. 자, 채식이 건강식의 주인공인 이유는 첫째, 영양소의 균형이 맞다. 둘째, 산화 방지 물질이 가득한 것은 식물성 음식이다. 그것 두 개만 해도 충분하죠. 최근에 들어와서 장래 세균, 우리 장 안에 특히 대장에 세균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균 이란 말하고 병균 이란 말하고 달라요. 병균은 세균들 중에 일종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다른 병균이란 것은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병은 질병을 일으키는 균을 병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박테리아들, 균들이 많아요. 장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병은 일으키지 않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래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때는 대장균이란 균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장균은 장래 세균들의 일종일 뿐 여러 수많은 종류의 장 안에 살고 있는 아주 유익한 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로 장래 세균들의 종류의 비율이 우리의 3대 영양소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좋은 것이지만 뭐가 맞아야 돼? 비율이 맞아야 돼. 그래서 어느게 너무 많고 어느게 너무 적고 그러면 우리 건강한 세포들도 쉽게 암세포로 변하는 그런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의 원칙이 있죠. 모든 것들이 그 비율에 맞도록 적당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공기도 산소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의 숨을 산소를 더 많이... 운동을 하지 않고... 이래 보세요. 쓰러져 버려요. 산소와 우리 몸 안에 있는 탄산가스의 비율이 깨지면 모든 것이 비율이 맞아야 해요. 아주 조화롭게. 그래서 절제 원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유산균을 먹는다? 유산균이 많이 든 요구르트를 먹는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니까요. 우리 의사들도.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균도 장래 세균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유산균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유산균이 많다고 해서 무슨 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거의 90년도, 80년도까지는 유산균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산균은 우유를 삭히면 우유를 삭게 하는 균이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사람들은 왜 먹냐? 이것은 뉴스타트를 하면 안 먹어도 되는 균이에요. 유산균이 아시겠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식물성,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식물성 음식에는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는 동물성 음식에 부족한 게 산화방지제도 없죠. 그런데 그것 말고 오로지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섬유질, 또는 요즘 말로 식이섬유 라는 물질이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요. 식이섬유 이 섬유를 영어로는 파이버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저 섬유질이 별로 몸에 좋은 거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는 배웠어요. 하나님이 몸에 좋지 않는 것을 식물성 음식에 넣어뒀 리가 없죠. 그런데 역시 그때는 뭘 몰랐어요. 섬유질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이 식이섬유라는 탄수화물을 우리 인간은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식물성 음식과 함께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고 대변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는 식이섬유가 들어간 그대로 포함되어서 이 대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 섬유질이 없으면 대변이 이렇게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누는 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개를 끌고 가다가 똥을 누는 폼을 딱 취하면 주인은 할 수 없어서 줘야 되고 그래서 똥을 관심 있게 봐야 돼. 이 개가 설사를 한다든가 똥이 시원치 않다든가 그러면 마음에 걸려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똥을 눌때 아주 굽고 가래떡 같은 똥이 어제는 사랑이가 한꺼번에 한 30cm, 40cm 찰떡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쟤가 다 속이 시원해요. 그런 것을 궤변이라고 그러죠. 식이섬유가 대변에 많이 섞여 있을 때 그때 그게 궤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장내벽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설거지를 할 때 이제 스폰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스폰지 역할을 해 가지고 장내에 찌꺼기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다 닦아 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도록 식생활을 하면 그 말은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 찌꺼기가 많이 납니다. 이 장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새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요. 찌꺼기가 많이 끼면 이 찌꺼기들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져 버려요.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그렇다면 왜 요즘은 그렇게 요구르트를 먹어야 되고 유산균을 먹어야 되고 그럴까요? 육식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육식을 많이 하니까 찌꺼기가 끼어 가지고 이 찌꺼기가 많이 끼면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들어와서 그 찌꺼기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세균들이 배설물을 많이 내놔요. 그 세균들이 내는 배설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름기 많이 들어오는 기름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 담즙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이 상당히 담즙을 많이 생산해 냈어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간에 부담이 가는거죠. 육식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담즙하고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 내놓은 그 배설물을 하고 이렇게 합해서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암, 대장암 또는 그 배설물이 흡수가 되면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 그래서 육식을 하면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이게 많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못 살 때 또는 옛날에 우리 한국이 못 살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때는 암이란 게 없었어요. 있어봐야 자꾸 술 먹고 너무 맵고 짜게 먹고 위암이 있었지. 위암 또는 간암이 있었지.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거는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런 암에 안 걸린다고 가르쳤어요. 당뇨병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실제로 일본도 못 살 때 당뇨병이 없었고 유방암은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도 못 사니까 하와이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하와이 가면 일본 사람들은 많이 살잖아요. 하와이 갔다 하면 그것은 고기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하와이 간 일본 여자들은 유방암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각종 암이죠. 일본에 남아있는 일본 여자들은 암에 안 걸려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쉽다는 그리고 일본 남자들도 전립선암, 폐암 이렇게 걸리고 우리 한국에도 폐암이라는 암이 없었거든요. 그게 아마 1990년도 초반에야 폐암 환자가 나타나죠. 소위 우리가 잘 산다. 국민 소득이 높아졌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됐다. 그러면서부터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당뇨병, 동맥경화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이 이런 암 예방에 좋은 것이다. 그게 확실해졌어.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고기가 당길 때마다 조금씩 가끔씩 접시는 것은 무방하지만 여기서 배우신 대로 건강식의 주류는 무엇이다? 식물성 음식이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식생활 습관인데 꼭꼭 씹어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뉴스타트 하기 전의 일상생활은 저녁 식사가 제일 거창해요. 그렇죠? 그게 여기서는 뒤바뀌죠. 저녁 식사가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돈에 낀다고 오해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일 삭실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왜? 아침 식사는 제일 오래 굶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더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수면이 아주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잠들기 전에 또 뭘 먹는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잠이 들면 소화기 개통은 계속 어떻게 일을 해야 돼? 내가 자는 동안 그러면 양질의 수면이 안 돼요. 자꾸 복잡한 꿈이 꾸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히 소화가 다 된 뒤에 잠들게 하도록 그러니까 특히 야식을 한다. 이것은 정말 나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다. 이것은 좋지 않아요. 자주 먹는다는 말은 간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간식이라는 것이 간식을 하게 되면 자연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벌이 뭐 이렇게 음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우리 소화기 개통이 다시 어떻게 일을 하고 온 방앗간이 돌아가야 돼. 쌀 한 가마니만 해도 방앗간이 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아주 많게 돼요. 생기가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를 저녁 식사는 제일 간단하게 해서 딱 먹고 소화기 개통을 충분히 다음 끼니 때까지는 휴식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소화가 잘 안되면 저도 소화가 너무너무 안 돼서 그런데 뉴스타트 부터는 소화가 너무 잘 돼.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간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간식을 하면 온 소화기 개통이 조금만 뭘 먹어도 온 소화기 개통이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기관들이 충분히 휴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끼니 때에는 진짜 먹어야 될 때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화에 자신이 없어져서 끼니를 한 번에 점심식사를 점심식사 답도록 한 번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음식물 섭취 양이 부족해지니까 또 오후에 또 간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소화기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가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피하도록 하루에 3끼 확실하게 하시고 그러면 저는 지금도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30대만 해도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 그런데 뉴스타트하고 간식을 다 끊고부터는 소화가 아주 왕성하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것 미국 가면 이 미국 사람들은 좋은 것 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뭐죠? 이 사람들 바보 같더라. 우리는 좋은 것 아는 것 참 많잖아요. 이거는 뭐에 좋고 있는지 개똥죽이 있고 뭐 뭐 뭐 뭐 볶은 소금 무슨 뭐 그것도 대나무 쪽에다가 넣어서 이런 미국 사람들은 뭐 그런가 하도 몰라요. 그땐 바보 같더니 뉴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바보였어? 좋다는 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이 미국에서 바라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 폐암을, 이 무서운 암이 어떻게 발생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미국 과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다가 이제 어떤 의학자가 아주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강한 사람하고 폐암 환자하고 피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이상하게 폐암 환자들은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혈중 농도가 낮다는 거예요. 베타카로테인은 뭐냐 하면 그것도 식물성 색소죠. 이런 당근, 호박 이런 주황색 색깔을 가진 식물들의 주황색을 나타내는 색소 자체가 베타카로테인입니다. 베타카로테인은 비타민 C 다음으로 우수한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또는 항산화물질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계란도 베타카로테인이 조금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병아리들이 나중에 병아리들이 되면 그게 필요할까 봐. 그래서 계란 노른자가 노란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신문과 TV, 방송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떤 바람이 불겠어요? 이 당근을 많이 먹어야 폐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제약회사에서 선수를 친 거에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어서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폐암 안 걸리려고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사서 먹었어요. 그 바람이 한국으로 와서 당근즙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당근즙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에요. 한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폐암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폐암 예방을 위하여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사서 먹었는데 그게 아직도 한국에 수입이 안 되고 그 판에 한국에서는 당근즙을 먹자. 당근즙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무슨 접? 녹즙이 된 거에요. 녹즙기가 불티가 나게 팔리고 녹즙기 만드는 회사가 두 개가 있었죠. 그때 그래서 저쪽 회사 녹즙기이나 쇠가루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참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녹즙기를 비싸게 사서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어느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좋다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도 계속 좋은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가만히로 당근을 사서 갔다고 집에 모든 좋다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매 끼니 착실하게 먹어 오던 흔한 것, 구하기 쉬운 것 그것만 다 남아요. 왜? 그게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 또 한때 자석, 자석료 어디 갔죠? 여러분 웃겨도 이것은 보통 웃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이 그러니까 아주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무슨 과학자들이 뭐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그런 의도로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것을 해서 건강에 좋다. 만병통치다. 이래서 팔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사나 방송국 기자하고 기자들도 항상 무엇을 찾고 있어요? 센세이션 하는 것, 아! 이게 좋아요? 뭐 기자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과학적 자료를 좀 보여주고 기사로 때리고 TV 방송에 때리고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난리를 쳤던 것은 한때 뭐 개똥쑥, 효소 다 어디 갔어요? 집에서 개똥쑥이나 먹고 앉았지 뭐하려고 이 속초까지 왔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유행을 하든 여러분이 거기 따라가면 그거는 바람잡이들 돈 벌라는 바람잡이들 이 건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속은 거예요. 아시겠죠?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 안 먹어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잖아요. 왜? 생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공짜야. 그래서 절대로 우상을 찾지 마세요. 뭐 새롭게 나온 좋은 것 없나? 절대로 없어요. 심지어는 강아지 구충죄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렇게 갑자기 유행을 하게 돼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악령의 장난이다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 개를 막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암에 일단 걸리면 정신이 없어요. 그게 좋아? 이러다가 돈만 잔뜩 쓰고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는게 냉장고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 몸에 필요도 없는 성분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절제 원칙이 깨지니까 생명이 안 오고 유전자는 더 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녹접이 싹 중단됐어요. 아시겠죠? 비타민C는 또 어땠어요? 약국에서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하여튼 제가 TV에 나와서 엔돌핀 얘기하니까 약국에 또 엔돌핀 사러 갔대요.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이 전문 분야인데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뇌세포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TV에서 했는데 이거 어디서 파는 건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다가 왜 이게 그냥 급증을 하고 갑자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베타카로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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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oid Avoid 피하세요 하지 마세요 Adding 첨가하는 것 뭐를 첨가하는 것? 베타카로테인을 다이어트 식생활에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게 의사신문이에요. 이게 대서특필된 거예요. 베타카로테인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난 뒤에 그래서 누가 NCI가 Advise 했다. NCI는 국립암연구소에요. 미국의 National Cancer Institute 연구 결과 이게 밝혀졌다.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더 이상 먹지 말라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의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신문에 크게 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고 하면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막 팔리니까 정부에서도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예방에 좋은 모양이다. 오케이. 잘 사먹고 그래서 예방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약회사 측에서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이 생겼냐면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본래 나올 때는 식품 보조제로 보조제로 인정을 받았어요. 약은 아니다. 왜? 채소, 과일 먹으면 베타카로테인 얼마든지 먹는 건데 그게 뭐 약이냐. 그냥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타카로테인을 공급하는 보조제로서 식품 보조제로 역할을 하도록 하자. 식품 보조제로 분류를 하니까 약은 비싸죠. 식품 보조제는 뭐예요? 비싸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욕심이 나고 그래서 이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성격을 받고 싶었다. 그렇게 되면 값이 뭐예요? 훨씬 비싸죠.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다가 제약회사들이 이것을 성격을 시켜달라고 민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하는 말이 사실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 하면 폐암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베타카로테인의 혈중 농도가 낮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 그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타카로테인을 일부러 더 먹어준다는 것이 폐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게 증명되어야만 그게 증명이 된다면 우리가 너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식품 보조제로서 팔고 있는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약이라고 성격시켜 줄 수 있지. 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약으로 성격을 시키냐. 그래서 너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증명하라 하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충분히 폐암 예방제로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계속 착실하게 먹어주면 폐암이 예방되었다는 그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성격시켜 준다. 그래서 이제 시름 조건을 걸었어요. 담배를 많이 피는 주로 담배 피는 사람에게 폐암이 생기니까 담배를 많이 피는 이 꼴초들을 2만명을 구해라. 그래서 2만명에다가 이쪽 1만명에게는 베타카로테인 너희가 생산해내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이고 이쪽 1만명은 밀가루 알약을 줘라. 그것도 베타카로테인이라고 이제 그래서 누가 밀가루를 먹는지 누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지는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도 모르고 그 알약을 먹는 환자들도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을 10년을 해라. 그래서 10년 후에 보자.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얼씨구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보니까 이게 담배 피우는 1만명씩 2만명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그것도 각지에 다 흩어져 있고 이거를 우편으로 알약을 보내고 모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찍고 피검사도 주기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거기에 드는 인건비가 상당해. 그것도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들도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10년을 해야 되는데 6년을 하고 나니까 제약회사에서 주판을 이렇게 튀겨보니까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것을 성격을 받더라도 암 예방제라고 성격을 받더라도 그때부터 약을 팔아가지고 이때까지 드린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요. 그 본전도 찾기 힘들겠다는 사실 6년째 이제 밝혀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 돈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6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더 이상 했다가는 실컷 애만 쓰고 아무래도 이게 본전 찾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6년까지 한 것만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도 6년 해가지고 그래도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연구한 결과를 이제 한번 다 따져봤어요. 여기가 토탈 모타리티 사망률 실험에 참가한 흡연자,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의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 2년 후에 3년, 6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망률은 초록색 사망률은 베타 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점점점은 밀가루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안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에요. 누구 사망률이 더 높아요? 베타 카로테인을 준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아. 그래서 알약을 계속 준다는 것은 오히려 알약 안 먹는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더 높아. 이게 확실한 이유를 지금 못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실험 결과를 까보고 긴급히 이 실험을 중단하고 없던 일을 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뉴 스타트 배운 지식으로 한번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분석을 해 보세요. 이제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주니까 이 골초들이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아시겠죠? 폐암 예방을 하려면 담배부터 꺼내야죠.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서 폐암을 안 걸리려고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나는 이거 먹으니까 담배 피워도 돼. 이런 전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먹을수록 폐암 예방이 더 되겠지 해서 이거를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필요한 베타 카로테인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절제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더 많이 걸리지. 이렇게 돼 버렸다. 한국에서 옛날에 비타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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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리다가 갑자기 중단되버린 이유도 뭐냐 하면 비타민C가 그렇게 좋을까? 정말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펜실바니아 대학도 유명한 대학이죠.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권위있는 대학이죠. 조선일보 2001년 20년 전 얘기구나. 참 세월 빨리 갔다. 비타민C 도 암 유발할 수 이다. 우리 몸에 필요 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절제 원칙을 깨는 거야. 그러면 생기가 막히고 그렇죠? 기본 여건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C가 오히려 인체에 DNA 유전자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암양리센터 연구팀은 비타민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퍼옥사이드 리피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독성 물질인 제노텍신을 만든다고 고학잡지 사이언스가 발표됩니다. 이 기사가 탁! 나고 끝! 네 그러니까 제발 바람 타지 마세요 아시겠죠? 바람 타면 바람 타면 바람납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신랑 삼아서 한신랑과 잘 살아야지 다른데 뉴 스타트 놔놓고 다른데 눈길 돌리면 바람 탑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암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무언가 특별히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생기에 대한 모독이에요. 생기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석 목걸이도 하고 자석 팔찌도 하고 전기치료도 하더라고요. 전기치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얘기 들어보면 왜 자석이 건강에 좋냐? 자석이 건강에 좋을 일이 없죠. 우리 몸에는 뭐가 통하고 있어?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전기나 자기나 다 본질은 같은 거에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잘 통하려면 무슨 파가 돼야 돼? 알파파가 돼야 돼. 그래서 알파파가 잘 통하면 우리가 건강해져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를 잘 통해 하려면 자석을 목걸이로 걸고 세상에 사람들이 그 자석료 덮고 잔다고 얼마나 자석료 깔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자동차 의자도 자석 방석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생체전자파를 더 혼란시켜요. 아시겠죠? 내가 아주 좋은 진선미 사랑하는 생각을 해서 영적 에너지가 나의 생체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자석이 덜어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더 혼란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아무도 안 써요. 이게 자석이 옛날에도 한 50년 전에도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 쓸데없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별 효과 없다.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리면 한 30년 지난 후에 새로 올라와요. 사람들이 그 효과 없더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자석도 지금 20년 자석도 한 30년 전 한 10년 되어있으면 자석 바람이 또 불거에요. 자석 바람이 또 불거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알면 이제는 그런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 것은 여러분이 혹시 이제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럴 때 어떤 생선을 먹는 게 좋겠냐 하면 이 성경에 이런 성경이라는 책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에만 이 생기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참 이 성경에 또 나와요. 보시면 레이기 11장 이라는 데 이렇게 보면 자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비늘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아무리 연구해 봐도 그럴 이유가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왜 다시 재창조되지 않겠습니까?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은 뇌세포는 절대 재생이 안 된다. 또는 연골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그렇게 재생이 안 된다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중에 의사가 되고 중풍 환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중풍 환자들이 어떻게 해? 아,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생기를 못 받아서 실제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이 되게 돼 있어도 이제는 뭐예요?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 연골도 재생을 하는구나.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재생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우리 인간의 몸이란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좀 알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뇌세포가 재생하는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건 안 돼요. 딱 이렇게 버린다고요. 꼭 우리가, 우리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을 깔아 뭉개고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뭐를 더 숭배하고 살아? 지식은 인간이 실험적으로 다 연구해서 알아낸 게 지식이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서 못 알아낸 것도 많아. 그러니까 못 알아낸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야지. 못 알아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결국 그게 우리 인간, 인간 자신이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식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탁 되면 내가 마치 하나님 같은 기분이 나아. 환자들이 다 의사만 한마디에 모여 꼼짝도 못해. 그래서 저는 아, 이 뇌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뇌를 만든 거야. 그래서 뇌가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도록 해서 그 병이 낫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다 했잖아요.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또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도 다시 어떻게 해?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다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뀌었죠. 내가 이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뭘 모르는 얘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재생시킬 수? 왜? 뇌세포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제가 1982년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 나이 39살 때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다 바꿨어요. 어느 땐가 과학자들이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에요. 제 생각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했죠. 인간이 하도 고함을 지르니까 목소리도 더 커졌고 하도 박수를 쳐대하니까 박수는 침은 칠수록 박수 소리가 커집니다. 이게 희한해요. 처음에는 칙칙 소리가 나다가 나중에는 희한한 노하우가 생겨요. 저도 박수를 많이 칠 거야. 그러면서 어디서든 내가 제일 박수를 많이 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뉴스타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진어름이나 비늘이 있는 것이 더 우리 건강에 좋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저는 오랫동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결국은 밝혀서 밝혀 놓고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옳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밝히면 사람들이 다 아 역시 하나님이구나.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런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았구나. 그러면 과학자들이 좀 뭐에요? 별로 높여지지 않잖아요. 과학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낫군. 이런 생각을 할까봐 발표 안 해요. 저는 이제부터는 인간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시 최고다. 제가 할 일은 뭐에요? 그런 것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차이가 뭘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발표된 연구 논문을 전부 뒤져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요즘은 컴퓨터, 구글 이런 것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논문들이 떠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아시겠죠? 해물들 중에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새우, 개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뱀, 장어, 갈치, 미꾸라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비늘 없다고 비늘 없는 것 판이에요. 비늘이 있는 생선은 잘 따져 봐야 돼. 돔, 도미 그렇죠. 조기 이런 주로 이런 것들은요. 깊은 바다에서 살아요. 그리고 갈치, 미꾸라지는 어디 살아요? 더러운 빨고덩이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데 사는 것은 희한하게 비늘이 있으면 지느러미가 없던지 지느러미가 없다면 뭐 이렇게 되어있고 진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들은 깨끗한 생선들이에요. 그게 참 시원하죠. 더러운 데 사는 것들은 다 알고 보면 청소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복. 저는 전복을 아주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복은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면 해안과 바다 밑에 지금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더러운 강물이라면 침전물이 깔아 앉아서 바위들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전복들은 거기에 붙어서 바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은 유조선들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 해변가 바위가 콜타르가 묻어 가지고 시큼해진 바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복이 붙어있었던 바위는 다 깨끗해요. 전복이 안 붙었던 바위는 아직도 시큼하게 콜타르가 묻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담치라고 그러는데 조개 종류인데 시큼한 조개가 길쭉하게 그런 것들은 항구에서 잘 살아 기름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디젤 기름 냄새도 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먼게 옛날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해삼은 바닥을 기면서 더러운 거 다 먹고 그런 게 다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나는 걔네들을 청소부로 만들었으니까 비늘도 없고 지느러비도 없는 거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더 연구를 더 살펴보니까 아질산 아민 아민이라는 바람물질이 있습니다. 바람물질 이 아질산 아민이 바람물질이 뭐 수천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도 제일 지독한 바람물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질산 아민이라는 바람물질은 두 가지 물질이 결합된 겁니다. 아질산 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결합되면 아질산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질산 염은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채소로부터 합니다. 채소에 질산 염이라는 물질이 채소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산 염을 이 채소를 소금으로 절이면 예를 들어서 김치로 만들면 배추에는 질산 염이 풍부하게 많은데 이것을 소금으로 절이면 이 질산 염이 아질산 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질산 염 이 자체는 전혀 바람성이 없어요. 암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 아민이 붙으면 이게 아질산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데 아민은 어디에 많은 물질이냐 하면 해물의 아민입니다. 아민 그 자체는 전혀 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질산 염과 아민이 합치면 아질산 아민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김치를 담았다 합시다. 김치를 일단 담으면 배추 속에 있는 질산 염이 아질산 염으로 변해요. 김치만 먹었다고 해서 암 걸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김치 떡에다가 뭐를 넣으면 김치 떡에 아민이 들어가면 김치 떡은 아질산 아민 덩어리가 되겠죠. 그 아민이 많은 생선이 해물이 있고 아민이 작은 생선이 있어요. 그 아민의 특징은 뭐냐 하면 냄새가 꼬리꼬리해요. 냄새가 꼬리꼬리하다는 말을 아시겠죠? 꼬리꼬리한 제일 꼬리꼬리한 게 뭐예요? 한국 여성들이 요즘은 별로 안 먹는다. 오징어. 오징어는 콩콩한 냄새 나잖아요. 그게 아민이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돔하고 혹은 조기하고 오징어의 아민 함량을 비교하면 2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냄새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것이 새우, 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뱀장어 같은 것은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뱀장어는 진유루미늄이 있어도 비늘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부들이 몸에 기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예를 들어서 돼지처럼 아무거나 먹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돼지들은 기름층이 두껍잖아요. 독소들은 주로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름층이 두껍게 해서 기름에 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으면 그 기름 안에 뭔가 나쁜 물질들이 다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선을 그러면 돔, 우럭, 조기, 연어 사실 이런 몇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선들도 다 수원에 중독되어 있고 후쿠시마 이래가지고 후쿠시마 물이 보니까 벌써 미국까지 다 갔다고요. 후쿠시마에서 떠내려간 물건들이 이제는 미국 해안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방사능도 오염이 되어 있고 지금 세상은 참 기후변화 이래가지고 지금 호주에서 전화 왔는데 들어보니까 시드니에 천년 만에 한 번 있을까 없을까 라는 홍수가 났대요. 그리고 브리즈벤도 그렇고 그렇게 살기 좋다던 호주도 그 모양이고 참 막막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살아가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제가 음식에 대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주 구례하게 이것저것 드릴 말씀이 많은데 생기 얘기를 위주로 해야지 그런 것만 강의하다가 강의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식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는 제 책에 아주 상당량을 음식에 관해서 이것저것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강의드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으로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게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참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꺼진 유전자들 다 켜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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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